전국의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 자료를 살펴봤는데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학교 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이 행정직원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모두 311개, 친인척 직원 수는 3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에 친인척 행정직원은 55명으로 사립학교가 더 많은 서울과 경기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포항중앙고와 중앙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향산교육재단은 친인척 직원 8명을 채용해 전국 사학 법인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고등학교에 설립자의 자부와 생진료, 종질 등 친인척 6명이 근무하고 중앙여고에 설립자의 며느리 등 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항에서 동해중학교와 동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공산교육재단은 이사장의 조카와 외조카 등 3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행정직원이 학교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행정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